도대체 칼전하다가 총..총 드는건 아니야 자 조선 조총 아 조선총병 그리고 일본 우다 가문의 총병 전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시작 졸지의 악당이 되어버린 조선총병대입니다 그리고 비운의 오다 가문의 총병들 이건 총이라고 하기엔 너무 큰데? 세배석을 올릴게요 시작! 과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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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움직입니다 과연 공격력은? 자 총사업 시작 자 둘다 동시에 총사업이 시작되었어요 이게 바로 진짜 조총전 과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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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이가 난다. 정확도와 데미지에 변해서 차이가 난다. 조선군 전멸!